행함이 앞서는 믿음 되게 하소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으로만 말로만 믿음을 외치며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세인과 같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행했었던 교만과 위선의 죄를 회개합니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앞장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함이 앞서는 믿음 되게 하소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으로만 말로만 믿음을 외치며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세인과 같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행했었던 교만과 위선의 죄를 회개합니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앞장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함이 앞서는 믿음 되게 하소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으로만 말로만 믿음을 외치며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세인과 같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행했었던 교만과 위선의 죄를 회개합니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앞장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